사람이 참 모르는 게 이렇게 또 만날지는 몰랐네. 그렇지, 이거 재미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살만한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어땠어요, 나 맨 처음 이거 한다고 할 때? 좋더라고, 재훈이 형이랑 오여사랑 하니까. 나랑도 트러우름 해 봤잖아, 나랑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오여사랑 오히려 상렬이랑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왜 나를 뺐을까. 그러니까, 상렬 씨가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아, 진짜 잘했을 텐데. 그것 좀 미리 잘해보지 그랬어. 아니, 뭐 재훈이 형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그래도. 물감이 위에 더 채워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다 그린 것처럼 보이지? 할 게 너무 많은데, 물감이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 나는 훌륭해, 이 정도만 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연락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그러면 빨리 가자. 집에 이제 얘네들 장 봐서 오니까.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좋아요, 오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짐 챙기고. 야, 물감 우리가 다 썼구나. 내가 이거 하느라고 물감 다 쓴 것 같아. 물감이 왜 모자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 아, 좋아. 너무 맛있다. 야, 이게 뭐야. 너무 맛있겠다. 좋네. 비린내가 진짜 좋네. 익숙하구나. 나는 왜냐면 바닷가 사람 아니에요. 야, 이건 맛있겠다. 이거 사줄까요? 이거 하나씩 먹자, 이거. 가면서. 이거 어머님 시원한 거? 네, 시원해요. 얼마예요, 어머니? 만 원만 주세요. 세 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는 거기 나눠주세요. 통화하세요, 어머니. 오우, 오우. 아이고, 이쁘다. 형수님 모시고 왔어요, 형수님. 아이고, 그러구나. 이제 올게. 아, 진짜. 여기 회 볼까, 회? 여기 뭐. 어때요? 나보다 잘하니까 회 어때요? 이거 방어랑 참돔이랑 있네. 이거 자연산이야, 이건. 다 자연산. 사장님, 방어죠, 저 요즘에요. 그렇죠? 이때 아니면 대방어 못 먹거든. 이때가 최고예요, 여사. 참돔도 한 마리 해 주세요. 그리고 저 새우도 두 개 주시고. 이거 먹어줘야지.